아, 또 늦었어 맞춰나? 모르겠다 무슨 침대에 권총을 같이 베고자 아니, 무슨 악몽이었길래 저런 식으로 무슨 침대에 권총은? 왜? 어, 이게 전환이 안되네 트레버가 지금 뭐하고 있나 궁금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짜자 한다 KGP의 그랜ead 4 law 5 스토리 모드의 도로라니까 더 환uv명 저는 지금 당장 라디오를 끌거에요 워우 라디오를 끄는거 대신 테러를 전환했네 오우 오우 오구고 이거 완벽한 귀 테론데 진짜 테러пер에서 전화 안 했네 이거 완벽한 귀 테런데 마이클 엄청 빨리 왔네 아 너 귀에 안 닦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럼 다 나쁜 사람들이네 예 안 돼 아 아 아 아니요 아니요 이건 Treble. 우리 친구들 여기 말하자마자 안 아는게 아무것도 안 아는게 아무것도 안 아는게 아무것도 안 아는게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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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구멍은 celle에서 말하는건 뭐? 베베베 뭐 해? 아. 아. 제가 어떤 걸 말했ó. 이 집은 록вер Ε。 이 사람은 이의 입니다. 그의 만든 하니까 정말 모든 것이 알고 있어요. 이 정도가 돼서, 이 정도가 돼서... 안으라고 생각해주세요. 너희 두 분은 left派을 걸어 Forkford Hills... 그리고 누군가, 그 자리자와 같은 고를 담은 전쟁이 있어. 나 마자 보기 때문에 그런 아티 날이 있을 수 있을 거야. 다 같이 볼게. 모르겠어 시간에 좋은 시간이요. 오우 오우 집으로 가시오 알았어? 집으로 가지면 못 가지구 이렇게, 1인칭 모드로 집으로 가는 거야 원래 삶은 다 1인칭 모드야 오오 미아, 앞으로 안 보고 있었어 안전벨트는 맺겠지? 아니 안 맺네 어쩔 수 없지 뭐 안전벨트는 맺는 게 좋을 거야 계속 저 새끼 말은 입을 다물게 해 보고 있어 저 새끼 말은 미아, 이 새끼는 마이콜 트람리 저 바로 저의 트럭을 하네 영광의 게르멀이었고 저의 목소리로는 내가 그냥 날은 아직 못해 어쨌든 도착했네 좀 요란스러웠지만 여기가 집이야? 사가 좀 난장판이네 여기가 집으로 안전벨트 한 hotels 한편 어, 아직이네 한편 한편 이제 되네, 아이 참 아, 그 잘못된 아즈바이안이 우리의 새로운 아이드레스는 필요합니다 인스트먼트 선택을 선택해 그리고 작업을 해보자 어디서 시작할까요, 아들? 잠시만, 그 잘못한 사람은 무슨 말이야 아니, 누구야 그냥 말해, 뭐해 아, 형? 아, 제발 내가 봐, 제발 어디 보자, 우리한테는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어요 선택지 라면서 꼴랑 네 개 밖에 없는데 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왠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좀 많아 일단 이걸 간단하게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좀 단순하게 뼈 좀 부러뜨리는 걸 거예요 렌치를 휘둘려면 누르시오 어, 좀 더 말해봐 좀 더 말해봐 아니, 그냥 좀 더 듣고 싶어서 그래 싫어? 좀 더 말해봐 좀 더 말해봐 더 해봐 그거 말고 더 많잖아 흐흐흐흐 흐흐흐 그건 말했어 염 예예예예예어어어어어어 내가 원.. 내가 하려는 거 했어 오 좋아 근데 좀 아프겠다 계속 통화중이었어? 한편 좀 밤이 깊었어요 아니구나 그냥 조명이 좀 그지같은 곳에 있었어 항상 내가 운전해야 돼 망할 에헤이 참해 시간은 좀 많이 허비했나보네 왜 운전을 내가 다 해야 돼? 그럼 누가 차를 수리한 거야? 야 너 벌써 새 차 사냐? 와 너 진짜 차 사는 속도 진짜 빠르다 야 해도 거기다 저물어 갔는데 선글라슨 벗는 건 어때? 나도 지금 쓰고 있냐? 난 안 쓰고 있어 지금 그 야 야 야 실대에서 선글라스가 뭐냐? 어? 아 시퍼 없네 에헤이 참 어쩔 수 없지 우리의 성스러운 스티브와 트레버가 함께하는 것 같다 성장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말하자면 자신의 사용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은 알 수 없는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럼 뭐? 이 액체치에 남겨두고 너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맞아 그리고 트레버는 뭐지? 뭐지? 내가 좀 정리를 필요해 데이비 너는 걸어가는 것 같다 너는 걸어가는 것 같다 아름다운 일전시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한다고 생각하자면 제 것 같죠? 제 것 같다. 제 것 같다. 네, 제 것 같다. 트러스는 전혀 대화가 되었고, Dave. 전혀 다른 것 같다. 전혀 대화가 되었고, 우리에게는 전통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혀 대화가 되었고, Brad. 전혀 대화가 되었고, 전혀 대화가 되었고, 전혀 전혀 전통할 수 있겠다. 그는 브래드의 문제로 그날 거를 생각해줬서 브래드의 그는 Dies은 민낯이 좋겠네 잘 funciona 우리가 다시 문을 보내줄게 보러가 오오오우 시체 바꾸기, 현명하군 현명하군가 그게? 그래 그냥 오른팔 부러진 것 뿐이야 걱정하지마 오른팔 부러졌으니까 어... 이번에는 약간 좀... 날려봐 렌치 샴푸 다시 할 수 있긴 한데 전 좀 다양하게 진행할게요 뭐야 내가 이걸로 치아를 건드릴지 알지 어떻게 알아 미안 이건 나도 어쩔 수 없어 이를 잡고 잡으려면 하세요 한번 또 얼마나 말하나 보자고 소독 와우 너 진짜 별의별 시술을 달아났네 왜 이렇게 위리위빌빌 하고 있어 왜 어 아무것도 안하고 있거든 그냥 머리챙 머리챙 삼는게 전부야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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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어, 좀 느긋하게 해보자고 심박수가 좀 줄어들 때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어 그냥 해보라야지 시계방향으로 왜?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야지 반시계방향 빠르게 시계방향 빠르게 반시계방향 솔직히 말해서 똑같애 어느 방향으로 하는든 그냥 좌우로 열심히 흔들면 돼요 좌우로 하시면 좌우로만 하시면 돼요 좌우로만 하시면 돼요 요렇게 요리로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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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재미없다 솔직히 말해서 난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이봐, 이빨 거의 다 빠졌는데 말은 잘한다 와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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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봐! Mik weil... 내가 고통을 덜어줄테니깐 빨리빨리 좀 하자, 어? 딴 figuring it out 와다라라라... 오 예에에에 드디어 망할 Japan failing 나 보통은 게족해 하나더? 하나하더, ע... 잘됐지 뭐 이걸 끝났으니까 그래 뭔데 말 아무도 없어야지 봄 고통을 줄여줬어 게임을 엄청 빠르게 끝내줬어 솔직히 말해서 전개 충격기가 더 재밌긴 한데 좀 시간 끄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잘라버렸어요 다른 사나사는 무슨 일이 벌어졌지 굉장히 궁금해지네 쟤 오른팔 부러졌을텐데 어떻게 오른팔으로 오른팔을 이용해서 집을 나올 생각을 하는거지 아우 아우 진짜 아프겠다 오른팔로 지탱했어 아우 분명 그 렌치로 때렸으면 오른팔 부러지고도 남을거 아냐 그렇게 안주면 안전벨트라도 메어주는건 어때 응 안전벨트라도 메주는건 어때 트라이버 에이 하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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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기차 졸라 기네 우리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없나요? 모든 것을 다 얘기했을 것 같군요 정확히! 그 정보를 받는다! 그 정보를 받는다! 너의 정보를 받는다! 모든 것을 다 말해야 하네! 정보를 받는다는 의미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군요 나는 깜짝 놀랄 것 같군요 몇몇에 정보를 받는다 하지만 그들은 다 준비가 필요할 수 있겠군요 그니까 진짜 고문을 할 필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하는거 팔 부러지고 어금니 빠지고 그냥 그거밖에 피해당한게 없는데 뭐 질식사까지 간 것도 아니고 뭐 전기충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어어 좋았어 아직도 좀 운전이 개파닉이네 하지만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까 항상 그렇듯이 말이야 항상 그래가듯이 어어 어 후진 후진 어 아 나 프리페어리즈 점프 그거 할라 했는데 해야겠어 나의 충격 아무도 막지 못해 요렇게 나 갑자기 궁금하게 생겼어 내가 차라바꿈이 제가 뛰쳐나올까 아 안 뛰쳐나오네 뛰쳐나오는걸 기대했는데 이건 이거는 너무 느려서 점프가 안된단 말이야 그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나 진짜 해보고 싶어 캠페인에서 한번 공중으로 날려버리고 싶어 한번 해보자 해보자 도전은 자유야 도전은 자유야 도전은 자유야 꺼져봐 자 프리페인 투 테이크오프 어 어 어 제대로 되는건가? 제대로 되는건가? 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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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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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실패야 저기 어떻게 실패야 완벽한데 제가 어떻게 올라가냐 너무 뛰는거에 집중하다보니까 어떻게 올라가야되는지 까먹었어 참고로 저 빠른속도라면 저 주차장 위로 올라가거든요 아마 올라가야 그게 성공으로 뜰거에요 제가 멀티플레이에서 제가 멀티플레이에서 저기 올라갔을때 성공이라고 떴으니까 아마 그래야될거에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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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프트 와 스키드마크 봐봐 도대체 경찰이 저거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갑자기 확 궁금해진데 근데 너 안춥냐 비록 여기가 여름이긴한데 안추워 저렇게 입으면 추워서 못살겠던데 아나 오른팔은 괜찮냐 어허 어 어어 어어 어허 으으 ELV 좀 운전이 산만했지 dere 까키 으앜! 오른팔! 아아!! 오른팔!! 오른팔로 저게 어떻게 지지되에 나머지 사람들 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도 안가져 아옹 어우 아프겠다 빨리빨리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추적해야돼 빨리 추적해야돼 추적해가지고 항상 하던거해야돼 호행 어디서 나와 어디갔어 뭐야! 처음부터 이 시끼 1층으로 1층으로 가는거였어? 호이! C밤바가? C바데 완전? 호호이 한편 우리 프랝클린 난 지금 하... 그 뭐냐, 습격 사려야 돼. 헤이, 하... 하레미야, 피스! 아니야, 여기 습격 없어. 마이클한테 있나, 습격이? 나중에, 데이브! 나중에, 나... 난 더 많이 더 늦어. 뭐야? 누구 뭘... 아니, 나 괴짜랑 일하기 싫어서 그래, 지금. 트래브가 분명히 그거 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근데? 여기 트래브랑 같이 엮여있거든? 일단 유일하게... 미리맵 중에서 제일 큰 곳이니까 일단 트래브 쪽으로 한 번 해보자. 트래브가 미션이 좀 더 많... 미션을 해야되게 좀 많으니까 그냥 숫자 놀이를 좀 맞추고 싶어서 그래. 트래브는 아직 어딜 멀리 가진 않았군요. 차를 버리고.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상태였던 걸 기억하는데... 우리는 좀 특별한 걸 챙길 거예요. 아주 특별한 촬영을. 아주 특별한 걸요. 어디 보자... 어, 당연히 라디오도 안 켜. 좋아, 좋아, 좋아. 아마 꺼져! 니 관심도 안 가지. 넌 내 전화번호 어떻게 한 거냐? 이거 렌터카여. 옆에 렌터카라고까지 적혀있어요. 말 그대로 렌트 어카여. 렌터카. 렌터카. 어, 드디어 미션이 하나 잡혔군. 난 도대체 습격을 언제쯤에 할 수 있는 거지? 나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씹어, 스티브 씹어. 나 저스키한테 갈게. 저거 뭐야 낯선 사람. 오우. 렌터카 필요 없을 것 같아. 난 이 차를 렌터할 거야. 주먹으로 이렇게 하면 엄청 아플 것 같은데? 왜! 그래! 그럼, 우리 모두 다 준비됐는데? 드디어! otro. 플로이드도게 너에게 잘 полит이냐, 하니, 이 건도에 만난 게 좋은 방법이 beaten? 그래서 예를 들면... 저 pray, 플로이드. 이 건도에 만난 게 좋은 방법이 되는 것. 저의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야. 그리고 저희는 렌터칩을 허리한테 필요로 사서. 왜? 왜? 어어? 드디어 우리한테 목표가 잡혔습니다. 하하하하 드디어 드디어 내가 지난 파트부터 하이라 동결시 드디어 잡혀 드디어 잡혔어 아 근데 1인칭 못해 나 진짜 못해 먹을 것 같아 밤 으아 내 차는 너무 단단해 최고 속도는 아니지만 뭐야 좀 멋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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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더 들고 좀만 더 들고 어 좀 옆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 괜히 이러면 슬로우 모션이 의미가 없잖아 우어어어어어위 오 어... 담영 넘었어 난 투표를 들어가는거니 BC 3km백 괜찮아 금방 갈 수 있어 어? 또 있네 또 해야지 근데 나 어떻게 날아온거냐 이번엔 제대로 해야겠어 어.. 왼쪽 약간 아파트 들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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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잘 한다 옳지 잘 한다 옳지 잘 한다 옳지 잘 한다 그렇게 착지 안정 안정적으로 착지 좋아 gente 조우와 아암 으 이걸 내 어어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스 산차거든 그러니까 이거면 돼 이번엔 제대로 4명의 계신을 따라가도 되겠어 어... 범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나도 까먹었어 뭔가 좀 재밌는 장난을 좀 실려했는데 무슨 장난을 실려 했는지 까먹고 완벽하게 까먹었어 내가 범이라고 말하는 순간 뭔가 그냥 하지만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 바로 코앞이야 바로 코앞이야 요렇게 요렇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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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군 우산을 하나 좀 챙겨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지 뭐 어차피 집에 왔잖아 예이 드디어 어 아니요 거기지 호 Zero 어어 어어 앟 애봐 밖엔 누가 온 것 같은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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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나는 아직 학교가 없어서 무슨 말이야? 우리 플로이드! 이제 플로이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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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몇 개의 구매가 정해져서 확실하고... 불가능하지... 불가능하지... 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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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그래... 한번 해보자... 애들이 다 진짜 안 내켜해... 와! 옷은 또 언제 갈아입을 때? 사내수어어어... 하... 여기야... 좀 빠른... 아... 4인용차... 기다려 봐, 내가 차 갖고 올게... 차 갖고 올게, 기다려... 잠깐만... 야, 따라와! 따라온다? 흐하... 아유... 귀여운거... 살짝살짝,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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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살짝, 살짝, 따라오기 만들어... 지금 우린 이 4인용 차량 차야 돼 좀 빠른 4인용 차량 구름하면 되는데 에이 구름아 알았 따라와 멍청아 어이 참 트럭 몰고 가기 싫어서 이런단 말이야 나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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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트럭 몰자 그래 트럭 몰자 그냥 어우 잠깐만 스톱 안돼 낙제 어쩔 수 없지 뭐 어? 이걸로 하는 수 밖에 활주로로 운전하시오 으아아아앙 으아아앙 빨리 타 멍청이들아 아 어디로 가 어어 좀 먼 거 같은데 으아 어허 좀 지나가자 trevor phillips 예 아허 사장이 죽었구나 뭐야 잠깐 그 폭주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거지? 어... 어... 흐하하하 프랭클이 제일 어른스러워 게니 뭔가 나머지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뭐지? 나 운전 잘해, 나 운전 잘해 걱정하지 마 내가essa 메인 줄 알 수 있냐고 난 나의 시간 Ela의 소리를 전구하고 내가 날아가니 세월을 타올을 하자 저의 chip이 내린다 사울들을 기다려줘야 할étais 경은 대인 Police 내가 착해안게 해 직선의 위원할 수 있어 뭐의 기능? 그런 기능이 상관없어 우리한테 ain't particularly 아름다운 사람들도 내가 마치고 저의 노동자의 소식을 택시하며 내가 체내는 침대 그는 과정에서 택시의 메리우이рип스 조사연다 아, 네. 멀쎄네리! 우리의 시크릿 오일 워드에서 싸우는 것 같군요 워우 에이! 에이! 여기다! 플로이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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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우리 차퍼라, 알겠지? 예에에에에에에 이런식으로 하는거지, 좋아좋아좋아 빨리 타, 트레버 다 탔지, 그나저나? 다 탔을거야? 어... 나 이거, 나 이거 잘해 아! 어어어어어!! 오호호호호! 무슨일이 일어난거야 방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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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무슨일을 한거야 나는 굉장히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는데 후우 트레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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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괜찮아? 어 어 어 어 어 지금 우리 모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애 어 어 어 프랭클이 좀 도와줄 수 있어 어 어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진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안 걸려요 어 됐어 됐어 됐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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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났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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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락스타 친구들 중 한 명이 고기가 신선하지 않은 도살장을 발견했대 그게 무슨 뜻이지? 어 어 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둘 다는 너희와 함께 공연하고 있음 그래서 그 분은 너희는 그 로크퍼드 힐 주얼 스토어? 저 집에서 바로 옆에서 티 나한테 이놈의 범위는 돈을 100%를 사려고 했음 난 당연히 로빈이었음 저 잘못이야 저 잘못이야 실험 장소에 내려놓으셔 난 저게 더 궁금한데? 뭐냐 이게 기달리 봐 트랩 bara 내가 안전 안정적으로 올려줄게 이게 뭐야 이게 뭐니? 나 servientest 처음 봐서 그래 오 나 컨테이너 나 저 위에다 올려놨네 어디갔어 좋았어 이제 이 방향으로 쭉쭉 가면 돼 하지만 나는 넘버패드 쓰는게 더 편하더라 그냥 저런거 하는거 보다는 그냥 앞으로 가기 누르고 그냥 위아래로 다 조정하면은 이게 속도도 유지가 잘 되거든 이게 윈도우 폰이 그게 돼? 전 군용 헬기라 지금도 현역하는 군용 헬기 아닌가 뭐가 아무것도 안보여 하나도 보이질 않잖아 돌하고 해쇼 빼고 보이는게 하나도 없어 이런데서 어떻게 재미를 찾으라는거야 여기가 더 좋아 약간 올라가고 약간 내려가고 약간 내려가고 오우 이리와 이거 좀 내려가야겠어 어디 보자 자아 다 온거 같은데 오우 이건 뭐냐 뭐야 이거? 졸라 신기하게 생겼네 잠깐만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그거 하기엔 너무 가깝잖아 에이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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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 트레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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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엠딘 가 부웅 범 어디서 망해 내려가 바로 밑에 있어 바로 밑에 있어 근데 마...야야 뭐야 프랭클린은 왜 내 헬기에 타고 있는거야 근데 이봐 니가 너무 자꾸 움직여가지고 내가 조준이 안되잖아 가만히 있어 아 이거 잠깐 이거 핵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카우하우아 카우하우 파괴됐습니다 아 내가 이거 이룩 누르고 있었는데 뭐가 잘못된거지? 내가 지금 배를 씻고 있어 그런가? 배가 바로 돼가지고 이제 슬슬 슬슬 이게 알코올이 만들어지고 있어 배가 바로가 됐어 내가 지금 옆에 배를 열심히 씻고 있는데 배가 바로가 됐어 어허 이번엔 좀 집중하다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좋았어 약간 앞으로 약간 밑으로 너무 밑으로 살짝 좀만 더 밑으로 알았어 알았어 됐어 간다 됐나? 아니 안됐어 뭐야 와아아아아 와 그 뷰가 더 좋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네 투하할 때만 써야겠네 어허 참 이걸 제대로 할 수 있긴 한가 내가 슬슬 되게 걱정이 되네 그냥 같이 가는 건 어때 트레버 넌 너는 해수면으로 가고 나는 하늘로 가고 그런건 낫지 않아? 난 그게 더 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 또 핵이 뒤집히지 말아라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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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가자 가자 어? 핵무기를 판다니 으아하 잠깐 여기 어디냐 여기가 군기지고 이봐 이렇게 대놓고 날아간대 어허 이런 진작에 좀 알려줬어야지 아허 나 뭐야 이미 아 그러고 있는데 오우 난 도대체 무슨 뭔 무슨 장치에 있는거니? 어 핵무기 실험이야 역시 핵무기 실험이야 그가 아닌 것은 어떻게 이렇게 군사가 이렇게 많이 있겠어 당연히 그렇겠지 망할 잘 보이고 있어 걱정하지마 야 이렇게 하는것도 나쁘진 않은데? 범! 얘네만 처리하고 내가 한번 이제 마이클로 한번 운전해볼래 아 얘가 마지막인가? 마지막이었던거 같애 아냐 그런거 아닌거 같애 뭐라고? 오우 오우 퍽 예에에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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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이거 수동으로 쏘고 있는거였구나 난 마운틀땐 기관총 있는줄 알았지 여기 있군 자 여기가 멍청이들 안보여 어 그냥 쏘고 싶었어 이유없이 마이클로 전화하시오 아 그 의무사항이야 에헤이 아아 아 아 아 저 아 여행 네 네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그냥 여기서 바로 트래블 떨궈버리고싶은데 갑자기 원래 그래서 안된대 이걸로 좀 더 재미있게 장난치고싶은데 근데 어쩌라고 알겠다 이런거 맘에 들지 않아? 흐허허 워샤 아무데나 떨궈면 되는건가? 아무데나 떨궈냐 뭐 뭐 크게 나빠질거 있겠어? 빰 어 여기 아냐 여기 아냐 와와와와와와 트래블 괜찮아? 빰 야 적어도 핵폭발은 안일어났네 어 핵은 아닌가봐 핵폭발은 안일어났어 핵폭발 나왔으면 우어어 진짜 대박이었을텐데 핵폭발 우어어 오 나 은근히 기대하고있어 근데 어 어 어 도둑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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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아 정부가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는지 그들은 당신과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면 그들은 죽을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지 더 잘하는지 뭐 할지? 수술을 사업으로 시장하는지 참, 티? 이거 누구든지 말하자면 내가 말했을 때 말했을 때 네, 내가 말했을 때 오케이 약간의 내가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고 다 됐어 다 됐어 우리에게는 다시 너는 물에 물에 사베지사업과 함께 NO! 그래서 원하는 드론이 닦아나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Trevor? 너 내게! 기다려, 잡는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OK! 알겠지, 이 말은 이제 나갈까? 너는 여기가 너무 오래 볼까? 헤이! 우리에게 한 번 더 해볼까요? 기억하자! 나는 내가 다 못 받을 수 있을까? 아! 나도! 해야겠어 현실 도피 중 내가 여기서 현실 도프를 해야돼 한번 더 한번 더 현실 도피 현실 도피 어 오우 어 바로 일어났네 현실 도피 빠르게 이딴 세상 이딴 세상 어 어 어 어 삼수함이랑 똑같은 운명을 맞이했어 자 그렇게 스토리 모드는 이번 파트에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처 병원에서 바로 부활했어 폭발을 듣고 다 눈치 깠을텐데 이 동호사에 마음에 드셨다면 라이크 버튼 누르시면 제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러면은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가겠습니다 어 저기 떨어진다 어 바로 위에 있는 새를 조준해야 돼 있어 좀 더 열로 가서 하면 되겠구나 내가 굳이 혹시 알아 새가 진짜 이쪽으로 올지도 어 타겐 맞네 좋아좋아좋아 일직... 아!!! 일직섬 방향.... 끝! 일직섬 방향 좋아 좋아 뛰어뛰어.. 뛰어뛰어... 이런 갈매기!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절대 실제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신기한 소리가 난다 트레밀가 내는 소리야? 와우 와우 이거 뭐 이거 이거 깜짝이 얘 왜 이래? 나만 이런건가? 오 존나 무섭네? 뭐 어쨌든 여기까지 하나도 없네 그러면은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매우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을 뿐인데 표정이 더 안좋아졌어 어우 안개 낀거봐 자 그럼 여기까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